첫 번째 모델을 함께해 주실 분입니다 지지배를 모십니다 박수 주세요 첫 번째 모델의 반박만 따위 나는 믿지 않았어 믿지 않았어 널 처음 보는 날 알았어 내 마법 그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아 내 심장이 터질 것만 같은데 You're my everything 내가 좀 이상해 Oh yeah 다 몇 개 모델 자본 자수가 없는 거 다 몇 개 모델 그렇게 보이지 않아 다 몇 개 모델 불법으로 드리나 다 몇 개 모델 이 해를 날 어떻게 갔는지 아무 느낌이 없어 너만 보면 아무것도 난 할 수가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아 내 심장이 터질 것만 같은데 You're my everything 내가 좀 이상해 Oh yeah 다 몇 개 모델 잠을 잘 수가 없는 거 다 몇 개 모델 넌 그렇게 보이지 않아 다 몇 개 모델 불러도 들리지 않아 You're my everything I want you love I want you love I want you love 네 가족걸 Let me move You're my everything You're my everything You're my everything 내 손을 재고 입 맞추면서 나의 조회 말하고 싶어 내 손이 너무 떨려 내 손을 잡고 내 손을 잡고 누룩이 보이지 않아 담요끝문이야 불러도 들리지 않아 You're my close I want you love I want you love 네가 좋은 걸 네가 두근끈해 You're my clos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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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반갑습니다. 여러분들도 신이로그 프로젝트 성모델을 함께해 주신 지지배입니다 네, 박수 불러주시고요 네, 점심으로 인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둘, 셋 안녕하세요 지지배입니다 네, 반갑습니다 지지배 어떤 팀인지 지지배 하면은 어떤 뜻을 가지고 궁금해요 어떤 뜻입니까? 지지배 아, 그래요? 지지배요 스펠링이 영어로 있는데 지지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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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운 여자아이 여러가지 매력있는 네 알겠습니다 일단 한 분씩 소개해 주세요 한 분씩 네, 안녕하세요 지지배 지지배 해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어디 있어요? 네, 안녕하세요 지지배 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해리씨 해리씨 중국어로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원어민 느낌이잖아 안녕하세요 지금 타임이자 여메요 중국어로 인사 여메 잘하나요 여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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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선진씨 선진씨도 중국어로 한마디 해주세요 어, 뭐하이미 하하하 감사합니다 지지배 지지배 두 분이 활동하고 계신데 두 분이 노래를 딱 부르고 보니 중간중간에 아이 컨택을 좀 하더라고요 네 서로 간에 눈핏을 딱 보면 감정에 오르기 됩니까? 네 일단은 사실 많이 떨려요 무대 자체가 다 떨린데 해리언니랑 저는 이제 워낙 익숙하게 많이 맞춰봤으니까 서로 중간중간 보면서 안동함을 갖자 하는 의미에 힘을 얻자 그러면 막 하다가 떨릴 때 보는 거예요 떨릴 때 맞아요 근데 서진씨는 몇 번 봤는데 해리씨는 안 볼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서진씨는 눈빛을 요구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안 볼 때 자연스럽게 그게 좀 애매하지 않나요? 네 제 눈빛을 피하더라고요 아유 아닙니다 두 분이 워낙 친해지다 보니까 서로에 대해서 의지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두 분이 그러면은 서로의 매력을 좀 칭찬한다면 뭐가 있을까요? 먼저 해리씨가 서진씨를 좀 칭찬한다면 어 어 일단 너무 이뻐요 하하하하 이쁘고 착하고 그리고 동생같은 앞으로도 언니를 잘 챙겨줘요 잘 챙겨줘요 동생들도 잘 챙겨줘야 되긴 하는데 동생 입장에서 우리 또 해리씨는 어떤 매력이 있어요? 언니는 정말 친구 같아요 아 맛먹는다는 얘기죠 하하하하 네 그리고 항상 밝고 제가 힘들거나 좀 기대도 슬플 때 어디서든 전화를 하면 나는 언니 보고싶어 이러면 어 만나자 어디야 라고 바로 얘기를 해서 저희는 서로 집에 자주 놀러가고 뭐 그러거든요 강아지 산책도 같이 시키고 일주일 몇 번 정도 와요? 많이 안보는 날 저희는 스피줄 스피줄 없을 때도 개인적으로 만나서 수다 떨고 밥 먹고 어 그럽니다 제가 그런데 두 분이 그렇게 많이 친하시고 노래 전수도 같이 하신 것을 하면 앞으로도 제2의 다비치를 꿈꿔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 대해서 혜연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? 비닐이 있어 어떠세요? 제2의 다비치! 주시도록 할 텐데요. 오늘 두 분께서 오늘 신지로 프로젝트를 저와 함께 더블주행으로 도와주신다고 들었어요. 네. 영광입니다.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럼 이제 두 분이니까 3MC까지는 좀 애매하고 두 분이 있었으니까 번갈아가면서 하는 건 어때요? 번갈아가면서. 아, 번갈아가면서요? 좋아요. 네. 알겠습니다. 여러분 이제 두 분을 숨기는 마음을 저 밑에서 제기하고 있겠습니다. 다음 곡은 어떤 곡이죠? 다음 곡은 이제 지지배의 두 번째 노래인 시원한이라는 노래예요. 네. 바닥까지 시원하게 듣는 노래인데요. 지금 아직 그래도 여름 안 지나갔으니까 여름이 더워요. 시원한 노래를 좀 많이 들어주세요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그러면 지지배의 두 번째 노래 여러분께 기억드리겠습니다. 함께 들으시죠. 헤이리 언니 이뻐요! 여름은 너와 나 밤하늘 변들보면 우리의 설레임의 노래 네. 거울의 빛이 진짜 눈빛. 오늘은 느낌을 좋네. 눈빛을 수 있게 아름답죠. 바다로 날 데려와. 뜨거운 저랑. 신나는 음악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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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. 네. ん. 네. 네. 자유아assian people 예. 네. 하늬속에 ta1 ah. vale. 네. apa. 한 번 걷다가 돌아와 뜨거운 시선이 느껴져 믿은 시간 아름다운 내 마음이 보이나봐도 어쩐지 오늘 해결이 좋아 난 눈물나 봐서 사랑 노래가 들려 시원한 바닷바람 시원한 너와 함께라면 맨에 어릴 듯한 널 더 뜨거운 태연으로 바둑 속으로 날 굴불러 부를듯이 즐겨와 느낌이 안 울 것처럼 난 이 어릴 때 가기 전에 뜨거운 태연으로 바둑 속으로 날 differentiate 이 어릴 때 가기 전에 생명 lah crunch 넘게 태연으로 바둑 속으로 날 여름밤 너도 난 심각한 표정 우려 설렘이 날 노래 해 fictional 너와 발콤한 속살이 오늘따라 자꾸만 너가 흔들어 웃어 심각한 웃소리 따라 손대만 벗어지네 시원한 바닷바람 시원한 바닷바람 시원한 너와 함께라면 다시 어릴 듯한 너로 더 뜨거운 태양에도 바둔서리구나 굴 부러우는 듯이 결하네 일이 안울 것처럼 난 이 여름에 가기 전에 뜨거운 태양에도 바둔서리구나 오o 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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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믿음 응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우리 선지쇼 혜리씨 진행자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발 두 번째 테스트